치코리타 너 왜 약해? 산업약 사상캐 무한덱 버림돕지 맹단 맹독 턱벌레랑 영혼의 맞다이하는게 사일런트이거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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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박군 총매 자 총매 보면 진절머리나 흠 흠 무대기 흠 거~~ 신경도 갓경독 뭐지? 단베피는 사일런트 님두다 님두 님두특 가방 보스 6강령이라서 우상 써야겠다 찬성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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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매 제발 꺼져. 마름 쇠 들고 갈까? 아니 근데 육강령 잡으려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총매 넘 싫어. 총현 신경도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매장 해체? 매장 해체? 매장 해체? 이거 못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매 덕분에 잡았나. 이제 총매 지어도 되지. 안녕하세요. 대단원이다. 이걸 또 퀸전 룬피를 하네. 룬피 먹으려고 퀸전 집었던 거니까 목표 달성한 거겠지? 소환술. 원담 투담 쓰리담. 제거 제거. 줄담 싸일. 아야. 중독 포션. 공중재비. 여여여여여. 아니. 이걸 지내. 액상기옥. 방단 내장의 차. 공중재비. 단. 홀. 홀. 이건 사기야. 지난불. 들스 앞에 엘리트 있어가지고 오션 벨트 아 함 자야겠다 안되겠다 졸린다 자길 잘했네 잠은 소중한가 이 미친 영원히 잠들 뻔했네 포션 두개나 뺏어 해시계 살까? 해시계 너무 비싼데 해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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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나갈 수뇌구 만사신경 태양계 모형 아 초켐 차오른다 호호 정신나갈 수뇌구 돌아가기 vs 돌아가시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담배 펴 담배 많이 펴 담배 엄청 많이 펴 그냥 먹지말까 이거? 어차피 강호 안할려나? 고개같은거 먹으면 강호할거같은데 카페인은 야기입니다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비스모커긴 해 저기로 가야돼 담배 두번밖에 못 펴 흡연구역이 없네 담배 좀 펴라겠더만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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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이 어디서 뺄수도 있겠는데 안 뺐네 도온 도온 어 포션 빠지나 어 어 4뎀은 맞아 포션 쓸 일이 있겠지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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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써야겠는데 내 포션 겔리 퍼스 겔리 왜준 아 말린다 아잇 큰일남 대단원 썼으면 다행이다 대단원 썼으면 다행이다 고개 언제줄래 무서워 너무 무서워 깍깍 털 포션 든든하게 나왔네 전마가 제일 나빠 전마가 제일 나빠 구상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구상 없었으면 어쩔뻔했나 구상 없었으면 피하 자 귀가 이겼다 회중시계 단지 유령 유령의 형상을 쓸 필요가 없네 남배를 필수록 강해진다 얘네가 제일 무섭네 여기서 넘겨야 대단원 쓸 수 있다 쓸 수 있으니까 넘겨야겠다 아유 무섭어 시권 시권 액트4에서 오고 아하 다했네 다했어 깍깍 포션 필요 없긴 한데 딱히 또 살 것도 없어 아유 깜짝이야 아이씨 잘못 누른 줄 담배 누른 줄 알았네 담배 누른 줄 알았다 담배 누른다고 방호도 뭘로 올리지? 아! 방호를 올릴 필요가 없네 피해의 근원을 제거하는 곳 달팽이보다 드나스가 어렵지 않을까 잘 가고 2..9..5 흡연 고개 어서오고 유령 수집가 유유유령 총매 승류를 올려줄 수 없지 총매컷 하하 유유유령 도었을 데도 없다 포션 겁나 멋있네 포션 겁나 추락 포션 겁나 폭발 포션 겁나 포션 겁나 도움둘 포션 겁나 저녁 파이 아니 스토리라인님 만원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됐습니다 사일런트의 승리입니다 첨탑 투약체 사일런트가 심장을 이기는 순간 원유령 원유령 유령 놓아줄까 나를 도와주시오 기가 5cm가 안되는 유령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유령 유령은 자유에요 담배 8번 쪼개는 가면 450원 쪼개는 가면 동전도 은근히 은근히 효과 세다니까 낡은 동전이 300원 주는데 완넘 영웅사 돈돈 이거랑 저거 물고기 도자기랑 비교하면 차이가 좀 커 31 구상 도자기랑 등급 똑같은데 25힐 총매를 집어서 이득이었을까 손해였을까 총매 안집었으면 육강령을 못잡았을까 감사합니다.